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댓괴문 자파 진영의 좌표 찍기는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sns에다가 한 기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기자의 신상을 좌표 찍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추미애는 21일 날 자신의 sns에다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 비판정신이라면서 언론 종사자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추미애가 이런 식의 지적을 한 것은 최근에 여당 인사들이 조폭들하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는 추미애 역시도 과거에 조폭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추미애는 sns에다가 이런 글을 쓰면서 해당 기자에게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겠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과 함께 해당 게시물에 기자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고스란히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이와 같은 글을 게시를 하자 글을 올린 지 한 10여 분 만에 34번 이상에 거쳐가지고 공유가 되었고 추미애의 지지자들은 해당 기자의 신상을 털면서 기레기 첨벌을 받아야 된다고 비판을 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위협적인 댓글을 달고 기자의 얼굴이 나온 증명사진 등을 다수 게시하면서 인신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아무튼 논란이 일자 추미애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에서 전화번호를 뒤에 4자리만 가린 상태로 수정을 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가리지 않아가지고 넷째자리 번호에 특별히 가능해서 해당 기자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추미애 아들의 군문제 논란을 폭로했었던 당직사병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추미애 아들을 저격을 했다라고 대깨문들에게 신상이 털리고 엄청나게 조리돌림당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도 다를 게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당대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여기만 추미애 장관이 기자의 개인 신상을 노출한 것을 두고 그의 행동과 과거 발언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는 2020년 7월 달에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신의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건들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추미애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호해달라라고 외치더니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신상을 노출시키면서 좌표를 찍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가 해당 기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될 일인데 신상을 노출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추미애의 이런 행동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데 추미애는 과거에도 기자의 신상을 노출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고 추미애는 2020년 10월 달에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사진 기자를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다가 공개했고 당시에 추미애는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땡땡땡 기자가 카메라를 두고 나타났다면서 해당 기자의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시에도 기자협회에서는 추미애가 좌표짓기를 했다면서 추미애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금 추미애의 이런 행태는 악의적이라고 지적을 했고 정치권에서는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아닌 다음에는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의혹 관련해서 누군가 취재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좋은 내용만 보도해야 되는 것이냐면서 정치를 할 생각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정치인은 공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추미애의 이런 행동은 당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5선 중진 의원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졸렬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론개혁을 하겠다라고 나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번 정권의 언론중재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세요? Kimberly 오늘은 병원 간관시키는 하고 아니다, ăng